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택시 택시 퇴원 이리와 이리와 앉아 니 병신을 끌게 타고 그러는데 순하고 아주 착해요 또 맞았어요. 쟤네들은 온 지 한 3년 됐고요. 얘는 오래 들어왔어요. 얘가 제일 막둥이로 들어온 거죠. 샤마귀가 제일 대판이죠. 벌써 8년째 살고 있으니까 얘가 제일 크고, 쟤네들 다 따라야겠어요. 억울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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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울해 지금. 억울해. 맞고 나면 열나니까 들어가는 것 같아요.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핫... 와! 바 바이!